야 너무 이거 좀 전진 파일럿 같은데 이거 괜찮나? 너무 전진되어 있긴 해요 파일럿이 저프? 일단은 상대가 저프인데 우리가 노저그라서 잘하면 투적은 나올 수 있겠는데 상대 투플 원저그 일단 이러면 저그가 리그인지 탈인지를 봐야되고 드란은 어쨌건 뜰거에요 우리가 테란 있어가지고 드란은 나온다 봐야되는데 탈인지만 확인해보자 다시 저그가 탈이면 조금 곤란하거든요 공족이 안좋아서 저그가 뺄게요 릭이다 이러면 회를만 해 저그는 커튼을 못하게 크롭으로 켄 세인 자 역시 빵코있네요 오케이 길러 뺄게요 상대의 릭이 빠지니까 이러도 빠지고 자 저한테 오고있죠? 싸워줄게요 어 같이 온다 스칼라오면서 빼주고 가스까지 가지고 자 오면은 컨트롤러만 싸워줍니다 포트롤 서로 만만치 않아요 움직임이 질럭은 일단 안먹히는 선 내에서 링을 소부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질럭이 같이 와가지고 떼줄게요 싸워주고 좀 많이 오는데 잠깐만 최대한 몇개 싸워줄게요 여기서 좀 잘 싸웠어요 이 정도면 어 마린 조심 아 마린 다 죽는다 잠깐만 어 전멸인데? 잠깐만 질 좀 곤란한데 야 우리팀 질럭도 전멸인데? 야 뭐해 형들 뭐해 뭐하는거야 대체 이게 야 왜그래 게임 더있는데 드랍 드랍템 대충 있으면 아 동력을 너무 못쓴다 큰일났다 아 마미도 없고 메딕 탑에 메딕 탑에 모아서 와야돼 너무 마린 밖에 없어가지고 링도 못이겨 그냥 천천히 해보자 아직 어 링 뭐해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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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허 마린 하나도 없냐 깨끗 아 세라린이 너무 압니다 우리 형 어떡하지 마린 고 나오세요 이제 가야돼 가야돼 마린 마린이 안 나와 가자 이제 가야돼 오케이 아 케이스 죽었다 아 드랍 떴네 아 마미가 너무 느리다 6분이면은 적어도 두 부대는 모아야되는데 마린이 한부대라서 못줄거 같은데 오케이 얘네라도 죽이자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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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돈 먹지마 돈 먹지마 돈 먹지마 이구 돌 안보여 돌 안보여 돌 안보여 돌 안보여 부처리 되게 아깨요 소모하자마자 안 돼 아 이거 뭐해 와 흐흐흐흐흐 아니 이러면 어떻게 이겨 형들 소모하자마자 안 돼 아 암테란 암토스 암테란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암토스 암테란 아 이게 초반에 링에 마린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아 이거 으흠 으흠 아으 아으 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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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무시하게 다 되어있네 공유 웃음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아 이건 어거지로 깨긴 했어. 개 어거지다 이거는. 문제는 세시도 있어갖고 세시가 문제인데. 제발! 와! 아 저런거 너무 부잔데? 아 이사갔네? 아 저글을 패야되는데? 저글을 줄일 방법이 없네. 아 멀티도 먹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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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도 먹었구나! 제가 dedi Maryland 자주 향해 stretch기. 행복inker 부분은 먹었구나. 이게 유니까. 제일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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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